Q. 이 노래는 더 잘 안进게? 무대를 상하고 있습니다. 고면 전에 무대를 보실까요? 이번 브랜뉴 이어 2019에는 정말 꿈거리가 많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얼른 만나뵙고 싶습니다. 이따 만나요. 진짜 엄청난 아티스트 선배님들 사이에서 제가 그 오프닝을 맡으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죠. 룩굿을 무대를 올라가기 앞서고 있는데요.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만큼 잘하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 무대 기대 주세요. 저희들이 지나갑니다. 항상 단체 곡 할 때마다 앞뒤로 훈련을 나가서 멋있는 무대 꾸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다일입니다. 지금 저는 브랜뉴 이어 2019 시작을 앞두고 이렇게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브랜뉴 이어 단체 콘서트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는데 많은 홍보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실 See you guys I appreciate it. Thank you. Just one bright one. I've got that look good. I've got to know. I hope it so good. And I've got to look good. I've got that look good. I've got to know. I'm not even good. 서로 has toっぷり 와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우리 성준군, BDC 성준군하고 저하고 감당한 대로 같이 부르고요. 또 또 노래는 원래 하던 것처럼 칸토랑 준비를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노래 두 곡부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뉴 여러분과 뜻깊은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제 스테이지에서 멋있게 같이 이어들었으면 좋습니다. 4년째인데 성소리는 오래가 제일 크지 않게 너무 기분 좋으세요. 안 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개되지 않은 미발표 신곡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부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안무도 막 새로 짜보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저 그룹으로 이제 주세요. 브랜뉴 이어 무대로는 처음으로 제 솔로 무대를 가지게 됐어요. 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색깔은 또 1호 펀트와는 좀 사뭇 다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준비하면서 좀 색다른 기분으로 재밌게 준비했고 관객분들도 아 굉장히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브랜뉴 콘서트에서도 제가 또 1호 펀트 선배님 때가 한 무대를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them will be giverng 장난 아니죠? 힘 주 circle. 바지도 막 이래요. 너무 떨려서 못 졌거든요, 진짜. 다들 열심히 잘해서 멋진 불러 드릴게요. 기름じゃ!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힙합 렛츠고 브랜뉴 A 안녕하십니까 BDC입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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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응원을 뜨겁게 해주셔서 더 힘이 닿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 없이 잘 끝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브랜뉴은 연말 콘서트 재미있네요 아무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좋아하는 형인데 이렇게 브랜뉴 콘서트를 통해서 같이 무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고 잘 쓰면 되겠어요. 너무 비가 와 시작이 두려운 건지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항상 이렇게 행복한 곡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줬네요 You really da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nd you won't be Let's eat 단 한 추억의 단 걸음을 처음에 널 보낸 적으로써 그녀를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요 지금 최상위 컨디션을 눈치지 못하고 아직도 널 눈치 못 담아 봐 우리 그날 단 한 몸도 멀고 될 적 없어 습관처럼 떠오르던 눈에 안 같아 모습이 저는 그려지지 않아 이따가 무대에서 꼭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용 너무 긴장돼 형이 어떻게 해 화이팅 안녕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노래는 평소보다도 또 준비를 더 했어요 좋은 공연을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워져드리도록 할게요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노래라도 잘하자 뭔가 떨어도 노래 잘하자 이랬는데 나중에는 더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더욱 더 성장하는 전웅이 될게요 잘하자 더욱 난 사랑에는 이만하야 You know sometimes you get trapped because negativity zone But you gotta get out of it as soon as possible Yeah, yeah 긍정의 힘이 다 모두 Say yeah I said 긍정의 힘이 다 모두 Say woo woo 브랜뉴 짱 최고의 무대였어 You know Sworling 하나 둘 셋 저희 지금 밖은 다 끝났어요 아 진짜 여러분 수고하셨어 아우 수고하셨어 아우 수고하셨어 처음으로 호울 맞췄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친해졌어요 맞아요 좋은 모습 또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하이픽이세요 하이픽이세요 각자 다른 자기가 너무나는 아티스트도 있을텐데 다 보냈어가지고 그런 아티스트도 다 만들어보겠지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기분 좋았고 성진이 형은 어떤 생각보다 선배님과 같이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당황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도 잘했던 거라서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무대 너무 재미있었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면 앞으로 저희 BBC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브랜뉴우 A 지금까지 BB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브랜뉴우 유형 콘서트가 이렇게 성원기에 끝이 났습니다 사실 ABC 크로서 되게 오랜만에 스케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스케줄을 하니까 되게 기쁘네요 완전히 형 무대에서 우리 팬분들 같이 만나고 즐기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무엇보다 브랜뉴우 유형 콘서트잖아요 그렇죠 저희 브랜뉴우 유형 뮤직이 약간 축제 같은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진이가 함께 웃겼던 게 맞아요 너무 아쉬웠고 ABC 크로서 처음 선을 무대였기 때문에 너무 우진이를 생각했었지만 내년에는 또 함께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했고 내년도 좋은데 우리는 5년, 10년, 15년 계속 브랜뉴우 유형을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놀러와요 안녕 놀러와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New World The One Vid ich